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수 스페셜티가 현재의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이수 스페셜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가 우선 상장을 한 게 언제냐면 5월 말입니다. 5월 말에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나요? 거의 일직선으로 뻗어나가죠. 그런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2차전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때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참 테슬라로 인해서 전기차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던 그때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모습이 나와줍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좀 급등한 거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 주가라는 건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계단식의 상승을 좀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너무 급등하면 여러분들 또 급하게 올린 거는 뭐다 여러분들 급하게 올린 건 급하게 또 내려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수 스페셜티 또한 너무 급하게 올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그렇죠? 많이 빠졌는데 현재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움직임이 좀 나아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락 추세를 벗겨난 이후에 기간 행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번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부분 그렇죠? 상승을 한 이유는 국책과제 선정에 있죠. 그렇죠? 국책과제 선정 어 1170억대 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이 2차전지 관련 그렇죠? 2차전지 관련한 기업을 좀 밀어주는데 2차전지라고 해서 모든 기업을 밀어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이수 스페셜티가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황화 리튬 그렇죠? 황화 리튬을 어 제조를 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그렇죠? 전고체 배터리를 어 만들 때 사용하는 이 황화 리튬을 만든다. 이미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어쨌든 2차전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어 조금 더 빨리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좀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 지원에 수혜 주는 결과적으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정부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 기존에 이미 뭐 추세는 벗겨놓은 상태에서 어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 전 거래량들을 보면 그 전 거래량들을 자 모조리 잡아먹는 이 거래량이 터졌다. 이건 굉장히 호재죠. 여러분 호재입니다. 앞으로 음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사실 조금 갈 길이 멀긴 합니다. 워낙 그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자 그분들에 좀 비하면 아직은 턱없이 좀 부족하지만 일단은 상승의 시작은 된 거죠. 어 상승 추세의 시작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날 보면 어 상한가는 한 번 찍고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뭐 상한가를 아예 뭐 잠기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어 1% 정도 어 1% 정도 마이너스로 일단은 종가가 끝이 났고요. 그 다음날 일단은 뭐 봉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어느 정도 조금 눌림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바닥은 잡혔거든요. 바닥은 잡혔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매수하셔야죠. 매수. 그쵸? 매수 타점. 폭풍 매수하셔도 되는 부분이 왔다. 어 봤을 때는 밀려도 여러분들 이 평선들 밑으로는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결결적으로 15만원 그쵸? 15만원에서 얼마? 18만원. 그쵸? 이 부근. 이 부근에서 여러분들께서 어 매수 타점을 좀 노려보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 어 나는 매수를 하는 건 사실 매수는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 그쵸? 이 정확한 타점을 조금 안내받고 싶다. 그쵸?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위에 번호 있으시죠? 010-6227-870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쵸?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정확한 저점 타점을 잡아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저점 매수. 중요하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 뭐 한 20만원까지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20만원까지 올랐는데 자 만약에 20만원에 내가 좀 종목을 잡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종목 잡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 잡자마자 거의 뭐 10% 이상이죠? 10% 이상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기분이 좀 안 좋죠? 기분이 안 좋고 뭐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불안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저점에서 반드시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매수 타점. 정확한 저점에서 나는 매수를 한번 잡아보고 싶다. 그쵸? 그러신 분들은 제가 010-6227-8706번으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확한 매수 타점 제가 문자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수 스페셜티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우선 이수 스페셜티가 자 이수화학이죠. 여러분들. 이수화학. 이수화학에서 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어쨌든 떨어져 나온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근데 이제 인적 분할은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차후 그쵸? 차후. 앞으로에 어떻게 되나. 정확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사실상. 이수 스페셜티는 이 정확한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게 그 2차전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리튬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뭐 LFP가 될 수도 있고 뭐 전구체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2차전지 내에서도 이 테마. 그쵸? 테마가 굉장히 나뉘잖아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자 이수 스페셜티가 하는 게 자 황화 리튬이죠. 황화 리튬을 제조하는데. 그쵸? 황화 리튬. 최근에서야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 그쵸? 최근에서야 주목을 좀 받는 이유.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전까지. 자 이수 스페셜티가 일단은 2차전지는 알고 있어. 2차전지인 거 기업은 알고 있는데 뭐 하는 기업인지. 그쵸? 뭐 하는 기업이길래 이렇게 지금 주가가 바닥으로 가고 있냐. 이건데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2차전지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기업들. 그쵸? 여러 기업들이 상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상 이 2차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쵸? 이 실적이 좀 좋고 한 기업들. 몇 군데 없거든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10개 중에 제가 알기로 7개는 이 2차전지가 그냥 그 프레임만 씌운 거예요. 여러분들. 프레임만. 7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 3개만 2차전지 관련해서 진짜로 2차전지 관련 기업을 하는 기업. 2차전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 그게 10개 중에 한 3개고요. 7개는 어쨌든 뭐 그냥 프레임만 씌웠다. 2차전지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2차전지에 대해서 프레임만 씌운 기업들이 좀 너무 많다. 근데 이수 스페셜티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해서 프레임만 씌운 게 아니고 지금 이수 스페셜티가 하는 게 자 이거죠. 황아리 듬. 자 이 황아리 듬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황아리 듬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셔야 되겠죠. 자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죠. 전고체 배터리. 아 그쵸? 리튬 이온 배터리는 내가 알겠어. 그쵸? 그리고 LFP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알겠어.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좀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지. 그쵸? 이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우선 요걸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제가 그 일단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조금 많이 지금 연구하고 개발한 데가 어디냐면 삼성 SDI죠. 삼성 SDI.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어떤 거?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사진 하나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란 무엇일까? 그쵸? 이게 지금 최근에 만드는 NCM 그리고 뭐 NCA 뭐 이런 배터리입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 배터리인데 니켈코바이트 망간, 니켈코바이트 알루미늄 그쵸?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에요. 여러분들. 근데 자 여기 좀 보시면 여러분들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분리막이 있고 자 이 분리막을 통해서 이 전해질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 수산화 리튬을 통해서 그쵸? 이 전기를 공급을 해주는 건데 어 일단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이 전기차의 문제점이 뭐죠?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정성이죠. 안정성 즉 화재. 그쵸? 전기차 화재 많이 나서 죽는 사람들 꽤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이 전기차가 현재 수요가 없는 게 화재의 부분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이 전기차 타보신 분들 계시고 어 뭐 지금 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 불편한 게 뭐냐면 일단은 충전 그쵸? 충전소가 많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충전이 좀 불편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런데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그쵸? 뉴스로 정말 많이 나오잖아. 이 화재 어 자 이 전고체 배터리는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어 양극재가 있고 뭐 등극재가 있고 근데 중요한 분리막이 없네요. 분리막 그쵸? 이 전고체는 말 그대로 전해질이라는 물질이 뭐예요? 여러분들? 고체다. 그쵸? 고체. 액체가 아니라 고체다.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액체죠. 액체. 액체. 근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를 보시면 이게 화재가 왜 나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분리막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이 지금 응극재, 양극재들이 서로 맞붙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전고체는 그런 부분이 없다. 자 그렇다면 뭐예요? 장점이 있죠. 장점. 단점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단점이 거의 없고 우선 그 에너지 밀도가 높죠. 에너지 밀도가 높다. 자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즉 뭐예요? 어 용량이 많다. 그 즉 저장 용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운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전기차에 적용을 했을 때 오랜 시간 운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이 충전소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화재. 그렇죠? 화재. 일단 화재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분리막이 없고 이 지금 고체가 이 전고체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재날 위험성이 거의 없다. 그렇죠? 거의 없다. 그럼 거의 진짜 말씀드리면 이 장점밖에 없는 그렇죠? 궁극적인 우리가 배터리의 목표가 즉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연구 개발 그렇죠? 거의 완료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 SDI 보시면 맨 밑에 전고체 배터리 개발 동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 SDI는 현재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 자체 개발 프로젝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3월이죠. 지난 3월 지난 3월에 뭐 했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1회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800km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렇죠? 즉 지금 보시면은 거의 완료 단계까지 와 있어요. 완료 단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황화 리튬. 그렇죠? 황화 리튬이 필요하다. 근데 이 황화 리튬 전문 기업이 어디다?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다. 그렇죠? 이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현재는 이 수산화 리튬이 중요해요. 수산화 리튬이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이 황화 리튬을 쓸 것이다. 라는 게 이게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업계에.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 전기차를 좀 멀리하는 게 화제도 있지만 불편함이잖아요. 불편함. 매번 충전해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다? 전고체 배터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성으로 봤을 때 여러분 장례성을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이수 스페셜티거든요. 자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우리 그 이수학 보면 여러분들 이수학. 이수학에서 일단은 인적 분할에서 나왔지만 지금 이수학이 인적 분할을 한 이유가 있죠? 자 이수학이 있고 그 다음 뭐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죠? 이수 엑사케미 있죠. 자 결과적으로 얘네가 뭐했죠 여러분들? 수직 계열화를 했죠? 연구개발. 그렇죠? 연구개발. 생산. 유통. 이런 식으로 수직 계열화가 돼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아낄 수가 있고요. 수직 계열화를 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아낄 수가 있고 지금 앞으로 이 황하니 팀에 대한 연구가 좀 지속될 거고 그렇죠? 이 전고체 배터리. 그렇죠? 이 연구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거고 정부에서도 밀어주다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의 장례성은 여러분들 어... 좀 사실 대단하다고 보입니다. 어... 대단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장례성. 자 여러분들 우리 그 핸드폰 생각해도 여러분들 2G, 3G, 4G, 5G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가 빠른 것도 여러분들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LFP. 그렇죠? LFP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NCM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NCA. 이거는 뭐 그냥 가로 열고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황하니 팀. 그렇죠? 황하니 팀 배터리. 즉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결과적으로 최종 목적이죠. 최종 목적은 전고체 배터리가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대한 빨리 2차 전지 시장을 그렇죠? 2차 전지 시장을 만들 수가 있게 뭐한다? 밀어주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1,170억까지 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개발을 하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스트 스페셜티 케미컬을 오늘 보긴 했지만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거죠. 현재 나는 이제 고점에 좀 물려있는데. 그렇죠? 고점에 물려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그렇죠? 오랜 시간을 물려있었다. 근데 이제 뭐해야 되죠? 여러분들? 비중 추가해서 일단 수익을 봐야 되고요.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도 결과적으로 우리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사실 뭐 이수 스페셜티 뭐 전고체 그렇죠? 전고체 배터리가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건 뭐지 여러분들? 일단은 장례성이 좋다라는 거에 우리가 일단은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주로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익을 봐야 됩니다. 주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종목으로 해서. 자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 SDI와 그렇죠? 이 공급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 SDI가 무려 44조를 들이면서 어디에 투자했냐면 에코프로BM에 투자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에코프로BM. 여기에 뭐예요? 여러분들? 양극재. 그렇죠? 양극재인데. 뭐예요? 여러분들? NCA죠? NCA. NCA 양극재를 결과적으로 에코프로BM에 쓰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는 NCM. 그렇죠? NCA. 여기가 좀 돈이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에는 뭐다? 종고체 배터리로 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삼성 SDI가 결국에 써야 되는 곳이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지 않을까. 여기에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려면. 그렇죠? 이거 분명한 건 삼성 SDI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공급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황화 리튬으로. 그렇죠? 자기네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죠. 여러분들. 거의 이제 완료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가 자료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대응 전략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삼성 SDI와 그렇죠? 삼성 SDI와 여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랑 이 중요한 내용을 좀 오간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 사업 보고서 보면은 이 내용이 좀 있거든요. 삼성 SDI와 이 국제과제로 선정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국제과제로 선정이 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일단은 투자 전략. 그렇죠? 기업 전망과 보도자료. 이 보도자료에 삼성 SDI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눈 내용. 그건 그 즉 그 공급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보도 자료예요. 보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 넣어놨고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으로 제가 신규 매수 하시는 분. 타점. 그렇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부 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기매수. 자 기매수는 여러분들 비중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비중 추가해서 우리가 일단 평당가를 낮춰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 비중 추가 타점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단 1원이라도 줄여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 추가 타점까지.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 즉 목표가 매도 전략까지도 모두 담은. 그렇죠? 모두 담은 이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거는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다 무료로 드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위에 상단 번호 있죠. 여러분들. 010-6227에 8706번으로. 자 뭐죠? 여러분들. 구독. 그렇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구독이라고 남겨주셔야 제가 이거 체크하고 이 자료 보내드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반드시 구독 이렇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위 상단 번호에요. 여러분들. 010-6227에 870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안내를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차트로 와서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추세를 벗겨냈고요. 추세를 벗겨냈고 횡보까지 한 이후에 나온 슈팅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좋아요. 이게 지금 이제 상승 추세의 기준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상승 추세에 대해서 기준봉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 기준봉을 토대로 우리가 매매를 좀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정확하게 아직까지 그 메스터점 못 잡으시는 분들도 위에 보시면은 010-6227에 870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남겨주셔야 그 자료에 다 나와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대응 확실히 해드릴 테니까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안내를 좀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